행주대첩 임진왜란 때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외군을 대파한 싸움 진주대첩, 한산도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린다. 권율은 임진왜란 초의 광주 목사로 있으면서 군사를 일으켜 전공을 세워 전라도 순찰사가 되었는데 그 뒤 중국 명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서울을 수복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수원성에 머물다가 1593년 2월 1만여 병력을 행주산성에 집결시켰다. 권율은 조방장 조경을 시켜 행주산성을 수축하게 하고 목책을 만들게 하였으며 병사 선거인은 금주, 장의사 김천일은 강화, 충청감사 허우군 통진에서 각각 그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본군은 이 무렵 총퇴각을 감행하여 서울 부군으로 집결할 때였으므로 그 병력이 대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1월 말에 벽재관에서 승리한 직후여서 그들의 사기 또한 충천에 있었다. 2월 12일 새벽 일본군은 3만여 병력으로 내습, 여러 겹으로 성을 포위하고 삼진으로 나누어 9차례에 걸쳐 종일토록 맹공격해왔다. 이에 권율은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외군과 맞서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였으며 당시 행주산성의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마침내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는데 권율은 이를 추격하여 130여 명의 목을 베었으며 적장 우키터 히데이의 우희다수가 이시다 미스나리 석전 삼성, 기카와 히로이의 길천건가 등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행주산성의 전투는 임진왜란의 3대 척 중의 하나로 권율은 이곡녀로 두 원수가 되었다. 당시 부녀자들이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서 석전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때문에 행주치마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